기록은 일본에 기속돼서 조선은 공식 기록이 없던데 손기정 세계제품 10주년 기념 마라손이라고 우리 민족의 3대 영웅 주신 안중근 손기정 대회 우승자는 서윤복 학생이 되겠습니다 애들 그냥 다 당신같이 되고 싶은 거야 당신 영웅이잖아 영웅은 무슨 일본 사람 이름으로 기록이 남은 거죠 우리 같이 보스톤 가세요 서윤복이라고 기억하나 깡도 있고 막도 있고 달리는 건 어디서 배웠어요 쭉 혼자 떴다니까요 저 직접 뛰는 거 보셨잖아요 저렇게 근본도 안 된 새끼가 무슨 나라를 대표하고 제2의 손기정이라고 우리는 우리 이름으로 못 뛰었으니까 애기들은 자기 조국에서 자기 이름으로 뛰게끔 해줘야지 베를린의 영광이 조선인의 손기정의 영광이야? 일본인 손기태의 영광이야 그건 절대로 지워지지 않아 선생님 유니폼에 일장기 달릴 거 모르고 뛰셨어요?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까놓고 나라가 당신들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? 저희가 원하는 것은 조국의 국기가 달린 유니폼을 입고 그저 달리는 것입니다 아메이징 사이몬 박두 선생님 저 뛰고 싶어요